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현장의 보금의 빛을 반하는 기한응답 허락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내게 임하고 신분과 권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열 가지 근본 미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미션이죠 여섯 번째 미션은 전도의 문 그리고 전도의 밭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문은 25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25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있느냐 전도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팔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또 내 정성으로 어떤 문들을 열어가는 것도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할 것은 25라는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심으로 구원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또 다라빵도 열린다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그게 25의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의 문, 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전도자들, 미션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요 지금 심각한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완전히 잡힌 지대가 있어요 흑암과 이 저주, 재앙이 잡혀있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내가 하고 있는 업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력폭력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이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중학생이 마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요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약물과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도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구 얘기고요 물론 우리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지대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제가 오늘 우리 사업하시는 어떤 분과 기도 제목을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대하고 이번 주 오늘 강단 말씀대로 담대하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 손포하러 가시고 그런데 이 사업하시는 현장에도 사람인데요 악인이 있어요 사업하는 현장인데 악인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이 사람을 활용해서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있는 사업 현장입니다 재앙지대죠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떤 면에서는 보금과 보금이 만난 게 아니라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더 합쳐져서 너무 최악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재앙지대가 있는 거죠 저주의 재앙지대 우리가 보금을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각지대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 많습니다 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든 문제로 제가 직장인들을 이렇게 다라빵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느낍니다 직장인들도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도 사각지대가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각지가 있고 우리 랩뉴트들 다니는 우리 학교 현장에도 사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 황금어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 있는 보금을 기다리고 있는 이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 어장을 보고 이에서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랩뉴트라는 단어보다는 학생 한 명을 우리가 제대로 보금전하고 어린 학생 한 명을 제대로 키운다면 그야말로 문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전도의 너무 중요한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수임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아이로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잘 보셔서 내가 있는 이 네 가지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미션이 있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이 현장 속에 보금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내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영원한 은약 1, 3, 8 이 은약 가지고 내 개인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사병전 2장 41절에 보면 분명히 삼천 제자가 있다 했잖아요 내 현장에 삼천 제자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전세계보금을 위한 세계 세계보금을 위한 망대도 세워야 되겠죠 로마서 16장에 로마보금을 위한 세계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 개인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보금전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려나가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망대입니다 내 개인도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현장에도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세계보금을 위한 시스템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들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오늘 25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미션 중에 열미션 근본 미션 중에 오늘 여섯 번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답이 있죠 답을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 본부 메시지도 답을 가져가라 했잖아요 답 우리는 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보금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건 보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 그날 그때 준비된 사람 반드시 삼천 제자가 준비된 사람에게 이 얘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를 수로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 이 믿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장 3절 보세요 오늘 우리 유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을 했다 했습니다 세상의 의식주 성공 출세 이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40일 집중해서 임하게 하는 겁니다 40일 집중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오순절 날 기도 성령 충만 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삼천 제자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칠천 제자를 숨겨뒀다 그런데 이미 답을 가지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답이 있어요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게 은혜고 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을 실천하는 우리 제자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달할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이 응답의 길이 뭐냐 현장을 미리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미리 현장을 보고 가는 거죠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의 현장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지역에 내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응답 25시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많은 응답 25시가 있습니다 이때 4등전 2장 9절 11절 있는 대로 15나라가 문이 열리는 거죠 이미 현장에 15나라에 문이 열리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 그게 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한 번씩 깜짝 놀릴 때마다 자료를 하나 전달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자료 하나 전달하고 왔는데 그 자료를 보고 연락 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15나라 이미 하나님이 미리 현장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15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응답 25시와 같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또 내가 뭔가 내 힘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털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미션은요 25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게 15나라 내 산업에 15나라의 응답이 열리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 그분이 시국에 너무 중요한 걸 보고 오셨다 하나님이 국내뿐만 아니라 시국이라는 나라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본인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민족 티식계 사역 하잖아요 그런데 그 티식계 사역을 통해서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 이게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어려운 가정에 우리 랩런트들을 잘 돌봐주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현장 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도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그거 받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2장 41절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요 이 삼촌 제자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가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4등전 3장 1절에 있는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죠 미리 현장에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3 9 3 기도 다른 말로는 뭡이죠 바로 성령 충만 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리 현장을 응답해 주는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집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어느 어느 집 야손의 집 부르스 길라 아골라 의 집 그리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 고넬료의 집 시몬의 집 집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망대예요 시스템이잖아요 그 망대를 세우고 있는 집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집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집이 주인이 누구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제자가 나오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 그리고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러보 교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영향받은 골로세 교회 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에 교회가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미리 이 현장을 예배하셨다는 거죠 우리 미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들이 열리길 주님의 외로 존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런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섯 분의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5의 응답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는 거죠 왜 백배냐 세계보금화 해야 되니까 지역보금화 해야 되니까 백배의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복음을 잘 전하는 개인 망대 나에게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문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서밋 이 삼 어장 속에 삼지대 속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응답 가진 나 그게 전문성이죠 그런데 이 전문성이 뭘로 바뀝니까 반드시 유일성으로 바뀐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따라와요 우리 7여정 가운데 10가지 비밀 속에 우리가 여섯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경쟁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경쟁을 뛰어넘는 초 라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유일성 이 단어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5시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서밋 이 유일성이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죠 서밋 이거 가지고 전도 성교하는 문화 서밋이죠 요셉이 총리라는 서밋이 되어졌는데 애국과 주변에 전도 성교를 했습니다 문화 서밋이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서밋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국가에 전도 성교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화 서밋이죠 우리도 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는 요셉과 다윗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의 응답입니다 거기다가 이 25시 응답 속에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왜 그러냐 전도 성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25시 문을 여는 응답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25시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 캠프 용어로 보면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시스템이 망대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드는 게 문을 여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도 세 가지 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죠 플랫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봐야 이 사람들이 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파수망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파수망 세우는 거죠 이 파수망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죠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여섯 번째 미션 문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여는 문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노력과 열심과 내 힘으로 문을 여는 것 보다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25의 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여섯 번째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응답과 응답과 또 축복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시에 문을 여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그 응답 가진 제자로 전도 제자 절대 제자의 응답 허락해 주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